도지코인을 또 가져왔습니다. 도지! 네. 2주 전에 가져온 걸 그만! 이더리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너무 단카를 잘랐나? 일단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넘었고 잠시만요. 그 이유를 이제 3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3일 이더리움의 댄쿤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더리움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훨씬 사용성을 좋게 하고 수수료 가스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확장성을 좀 더 도모하겠다. 사용자 친화적인 걸로 비탈릭 부테린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해왔고 13일 업데이트 딱 돼요. 근데 다만 지난번에 머지 업데이트와는 좀 다르게 뭐가 막 핵가닥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도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더리움의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건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개비싸요. 네. 특히나 또 이런 상승장애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NFT 거래를 하다가 수수료가 NFT보다 더 비싸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진짜 끔찍한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디파이농구 조선생한테 이제 디파이 스왑 플랫폼에서 해보는 걸 배웠어요. 영상에도 있는데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넣는데 수수료만 6만 원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뭐야 이게. 그런 수수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저는 작년과 올해 솔라나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좀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또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낮아지면 활용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네. 아무튼 간에 저희 뭐 덴쿤 업그레이드에 대한 특별하게 해설하는 영상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 쪽 사고 없이 이더리움 모든 코인의 업데이트는 무섭지 않습니까? 네. 또 이더리움이 2대장인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인생 피곤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더리움 잘 됐으면 좋겠고 차트를 보자면 지금 4천 달러가 넘은 상황 네. 분명히 2천 달러 초반에서 지지부지라는 게 작년 말인데 네. 오유. 두 배가 올랐어요. 네. 저는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3,500달러였고 바로 찍어 놀랐습니다. 네.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리테스트 자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목표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를 현재는 5,150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다음 타깃이 5,100달러라고요? 어머나. 여러분들 설명 좀 해주세요. 뭔가요 이게? 그냥 그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그 좀 기계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의 변동국 선에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줬고 이런 매집 패턴이 나왔을 때 최소한 이 정도를 올려야 이 매집한 밑에 올렸던 거를 그대로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5,100달러까지는 올려야 수익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최소 수익 기준에 3,500달러로 잡은 거고 여기를 돌파했으면 이 돌파하는데 또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인 5,100달러까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가격이 4,000달러 수준이고 5,150달러까지는 현재 무난하게 무난하다 그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으나 저 아직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이제 송승재 이사랑 저희가 방송을 해보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차트와 이제 무브먼트를 이제 추종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뒤를 따라가더라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승장의 끝을 볼 때는 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 너무 강할 때 보통 상승장의 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의 불장이 오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싼 고점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근데 싼 고점을 그릴 때 비트코인의 두 번째 고점은 첫 번째 고점보다 낮아졌는데 그러겠죠. 이더리움의 고점은 높아졌을 때 그럴 때는 좀 싼 고점으로 좀 하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1년에도 그랬고 17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그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채팅창에서는 이제 만타 이야기로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타 에어드롭 관련해서는 해드릴 얘기가 잘 몰라서 다음에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고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을 기반으로 이제 한 번 더 올렸을 때의 천정을 5,100달러 선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가는 과정에서 뭐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뭐 한 번 꺾이거나 그럴 모양새는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 그러니까 이 지금 3,500달러를 보시면 이 박스 폭의 딱 중심값이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정도 변동폭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구간 위에 왔을 때는 그래도 지지구간은 생겼지만 이 정도의 변동폭은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지금은 일본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이제 단기 추세에 있어서 좀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하는데 이 추세를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따로 하락 시그널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한테는 믿음이 필요한 때 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어떤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매수에 따라 해피님께서 4,000이에요. 네. 사실 이더리움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 2,000달러 때를 주구장창 보시던 분들은 무겁고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 손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는 미더리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변동폭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구간을 지지구간으로 설정했는데 이 구간이 뚫리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없죠. 그때는. 그 폭을 계산을 해보면 15%.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수준이나 이 정도만 하면 아까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 조정 가능 폭이 20%라고 하셨잖아요. 이더리움의 15% 조정은 사실 감내를 또 일단은 비트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마도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로 8만 달러를 제시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8만 달러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수준까지 갈 정도만 보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진짜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거면 여기서 이제 지지구간을 단기적으로 잡으면 한 4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3천 9백 8천 달러 이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뭐 트레이딩 이런 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빠르게 네. 그래서 좀 기준을 잡고 진입을 하시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일정량 있을 수 있으나 일단 타깃가 그러니까 4천 달러 3천 9백 후반대 지금의 이 가격대를 충분히 지지해주면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살짝 물러나면 15% 정도의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에서 그것도 좀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3천 5백 선이라는 현재로서는 이제 최후방 광어선이 뚫리면 그 밑으로 많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을 좀 해야 되는 항상 매수한 매도는 자기의 책임입니다만 그거 항상 생각해 두시고 아마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쉽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타깃가로 주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5,100달러는 아마도 이더리움은 대부분 NFT나 디파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추매로 간다고 치면은 이제 물타기를 했을 때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좀 장기적으로 추매 관점으로 가려면 저는 비트코인이 좀 가열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탐욕지수가 너무 높고 약간 과열 양상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가 선행을 하잖아요 네 비트가 약간 횡보를 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낫겠다 네 그렇죠 조정이 오면 좋은 건가 그럼 조정이 조정이 올 때는 그때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건 이더건 무지성 매수하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다고 보고 사실 뭐 그러니까 항상 역사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전 이제 비트코인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구점을 돌파하고 나서 갑자기 막 폭락이 나온다거나 하락장이 길게 이어진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잠깐의 조정장세는 저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그냥 이거는 그냥 예상인데 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하락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좀 깊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이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를 비트코인의 조정이 사실 반감기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데 현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기관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관들은 특히 ETF라는 것이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나 이게 포트폴리오와 일정량의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플랜에다 집어넣는 ETF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다가 이거를 시장에다가 막 내답하는 그런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크게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오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많이 봐야 20% 이 정도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2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지지성까지의 폭이잖아요 근데 장중에 거의 막 25% 그러니까 패닉셀이라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일복 마감 일복 마감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켜주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일복 마감 아닙니까 오전 9시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가 UTC라 그래서 유니버셜 타임 뭐냐 시는 뭐예요 아무튼 국제 시간에서 플러스 9 9이잖아요 그게 영국과 비교했을 때 표준 시에 비교해서 9시에 어떻게 마감이 되냐 요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밟고 올라갔니 아니면은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말씀 주신 그 선을 머리 캉치고 쓰러졌니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더리움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요정도 알아보고요 이더리움이 조금 지금 실시간으로는 빠지긴 하는데 0.14%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이 이더리움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솔라나 보통 보는데 리플 가겠습니다 리플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리플 위주로 먼저 가겠습니다 리플이 24시간 기준으로 현재 15.7% 올랐다고 코인마켓캡에 나와있고요 현재 가격이 0.7달러 달랑달랑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전 좀 이른 오전에는 20% 오른 걸로 되어 있었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아까 이현재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대로 거래소에 있던 3억 XRP 뭐 해봤자 3억 개긴 하지만 단가가는 싸니까 약간 뭐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팔지 않겠다고 나왔다 해서 이제 반등을 했다 이런 표기인데 그게 차트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저항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저항 이게 매물 때거든요 근데 매물 때 구간에 좀 안착하면서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차트들보다 좀 늦어요 그러니까 횡보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이 길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차트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다른 차트들은 여기 있거든요 이 저항선 그러니까 작년 중순 정도에 만들어졌던 저항선을 돌파해서 이 구간에 있어요 많이 앞서 있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알트코인을 말씀드리냐면 이 구간을 돌파해야 비로소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시작을 했고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하게 벗어나질 못했다 이런 거고 근데 좀 리플은 따지자면 작년에 한 12월 중순쯤에 있는 차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직도 행복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갭이 큰데요 0.91달러 정도 여기를 돌파하면은 최소한 1.8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좀 기계적인 목표가 해서 2차적으로는 2.8달러에서 3달러 정도 까지는 이 구간을 언제 돌파하냐가 문제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갈 수도 있겠다 현재 저항선 앞서서 이제 대부분의 주요 가상자산들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이더리움으로 따지면 한 2,300달러선 2,700달러선 이 안에서 이제 한 번 뚫고 올라가니까 3,000 막 쭉쭉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그때 이제 4만 후반에서 있었는데 이제 5만 달러 넘으니까 쭉쭉 올라갔고 그 선을 리플은 아직 경험을 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그 저항선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0.9달러인데 지금 0.7달러까지는 왔으나 한 20%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그 선을 테스트하러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 아까는 사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올라가면 3.5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건 머나먼 타깃이긴 하지만 리플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의 모양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박스건 매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승률이 있었고 이런 상승장에서 항상 목표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3달러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형용사 나왔습니다 형용사 맞나?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어제 그제 말해서 0.56달러 이랬는데 하룻밤 사이에 지금 0.73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로 계산해보면 한국은행 천원짜리 지폐 거의 됐거든요 될랑발랑 하다가 떨어졌어요 천원을 찍긴 했더라고요 찍긴 한 거예요? 제가 짤로 봤는데 짤로 봤어요? 드디어 그 한국은행 지폐짜리 나오는군요 리플짜리 그게 이제 리플이라고 나중에 제가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주 재밌는데 폴겟미님이 리플을 이번에도 돌파를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확실히 돌파를 하진 않았어요 0.9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가? 그리고 그 전에도 저항선이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확실히 올라타지는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루한 흐름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0.9달러를 언제 돌파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이 한 번 이제 탄력을 받았을 때는 무섭네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만간 보여주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 리플의 시바이누 모브먼트 가능합니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리플 듣다시 한 번 홍보하자면 오늘 아마도 카탈라지 리서치의 리플 랩스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 올라가니까 내러티브 관련한 이야기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리플을 만약에 저는 리플이 하나도 없고 리플을 사실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 여모님만 사봤어요 그럼 지금 0.7이에요 저번주까지 0.5였어요 0.5 중반 그러면은 심지어 횡보만 막 몇 달을 했어 네 지금 0.7에서 3.5 얘기하셨으니까 매수 나 할래 이러면은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9달러 0.9달러를 좀 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또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고 그 리플이 예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좀 폭등을 하기 전에는 한 번 골파기를 하고 이렇게 V자로 올려줬거든요 네 이것도 좀 나올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아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무리이고 네 0.9에 대한 이제 일복 마감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걸 좀 지켜가야겠군요 네 근데 뭐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돌파 가능성에 있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호황장세에 가깝게 어 네 가고 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장세가 불장인지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뭔가 더 갈 것 같고 그 더 가는 탄력이 아직 뭐 알트가 막 40%씩 오른 건 없잖아요 막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주요 코인들은 마이너스 찍는 애들도 있고 일봉으로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전체적인 호황장세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이제 일단 고용비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의 장세의 흐름이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고 어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더리움도 리플도 0.9에 대한 체크를 한 다음에 어 2점 아까 2.5였죠 2.5 2.8 3.5 아니요 1.8 1.8 1.8을 1자 목표로 잡고 2.8에서 3달러 1.8 2.8에서 3달러 네 요게 이제 다음 타깃과 저항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구를 딛고 올라가면 네 마치 이더리움이 3천대를 순식간에 넘은 것처럼 네 한 번 2.8달러까지 그냥 점프할 수도 있겠네요 1.8달러까지 네 빠르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보다 리프를 좀 보는 게 한 번 탄력을 받았을 때 좀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주목고인 0버전을 리플이라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리플은 아무튼 지금 좀 빠졌네요 0.69달러로 다시 한 번 물러나는 모습을 경마중계인 줄 알았어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기준으로 상승률은 14%대로 물러났습니다 좀 아쉽지만 일단은 뭐 리플에 대한 그런 저항선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걸 뚫으러 분명히 어택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구영배 애널리스트의 익절 의견에 대신 구매를 했던 솔라나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랐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달라요 아 솔라나 다르다 네 그래서 좀 수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수상하다? 네 목표가로 보면은 1500%가 나와요 1500%요? 네 그래서 목표가가 수상하다 2000달러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진짜요? 네 뭐 내러티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얘는 이제 소액이더라도 좀 끝까지 가져가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 손절 구간으로 설정한게 130달러 정도 125달러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의 손실폭을 갖고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좀 재미로라도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는 얘는 한 번 가져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소액이라도 담아볼까? 뭐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사실 뭐 저희가 시왕방송하고 차트 분석하는데 무시성으로 한번 사봐라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소액 무시기만 얘기긴 한데 아무튼 솔라나는 차트적으로 지금 확인을 했을 때 상방이 대단히 크게 열려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반박 의견이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볼 것 같긴 한데요 채널로 봐도 그렇고 얘는 이제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기대수익이 좀 크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변동폭이 아래에서 기껏해봐야 400% 300% 200% 뭐 이 사이인데 네 솔라나는 1500%였어요 변동폭이 그래서 이게 매집이 맞다 이 구간까지가 매집이 맞고 이제 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154달러 154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불과 2주 전에 110달러 때 제가 매수 버튼 눌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44달러 100달러 대짜리가 44달러 그러니까 40% 오른 거예요 40% 오른 상태고 여기서 다음 타깃은 지금 차트로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2000달러 정도 2000달러를 타깃으로 하는데 이것도 약간 어지러운데요 2000달러 타깃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설정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고갠미님이 2000달러면 시총이 거의 1000조 아닌가요 지금 뭐 계산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어 지금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 네 이제 소각이라는 이벤트도 있고 사실 뭐 시총을 줄이는 것도 코인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솔라나가 지금 내러티브라고 할 만한 것이 작년 말에 이제 솔라나 관련된 여전까지 이제 플랫폼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게임 외에 또 일정 부분 특화가 돼 있는 네 어 그 이후에 물론 핵 그 서버다운 네 네트워크다운 사태가 있었긴 하지만 우리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싸가폰을 또 샀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네 뭐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다고 하니까 원래 싸가가 솔라나를 만드신 분들이 그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플랫폼이라서 핸드폰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음 여기다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에 진심이셔서 싸가 원투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여기에만 특화되면 좋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약간 문어발 느낌이 조금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튼 차트로 봤을 때는 2000 뭐 믿을 수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하니까 차트 모양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기대감은 크게 갖고 가볼만하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1500 2000 얘기하니까 1500이 튀어나온 154달러에서 거래되는 솔라나 쏘리 타깃가는 2000달러다 아 그럼 요거 물어보고 가야죠 매수 버튼을 언제 누릅니까 154달러면 이것도 많이 오른 건데 사실 지금 지지 구간에서는 좀 떠있죠 항상 매수 버튼을 누를 때는 그 아래쪽에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잖아요 손절 기준 그 기준에 최대한 가깝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 폭일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의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 투자해서 10만원 손실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전략을 본인에 맞게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용비 애널리스트 말대로 2000달러를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DCA를 솔라나로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차곡차곡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 DCA 전문가인 이장우 업루트 컴퍼니 대표가 하신 말씀이 우상향하는 자산에다가 DCA를 하는데 그게 가상자산처럼 변동률이 크면 클수록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솔라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변동폭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훨씬 좋다 그래서 만약에 솔라나를 고민하신다면 차트로 봤을 때 DCA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 되겠다 이걸 또 여기서 얘기하게 되네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목코인 각영빈님이 제시하는 주목코인 앞서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오늘 시바 아 시바 도지코인이고요 그래서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도지랑 시바를 둘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세트로 네 그래서 좀 같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시바도 아마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와 차트 무빙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지 위주로 보나 시바도 참고 같이 하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리프를 말씀드리면서 보여줬던 그 저항선을 지금 돌파한 거잖아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리플이 뚫어야 되는 선이 저선인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목표가로는 전환 0.47달러 지금 참고로 도지코인의 현재가는 0.17달러입니다 0.4달러가 타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가격이 떠있고 이게 엄청 작아 보이지만 이게 변동폭이 꽤 커요 이게 범위가 적은 것 같아도 이게 마이너스 17%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를 하실 때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물를 때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지지구간 안에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코인이 변동폭이 17%면 약간 멘탈 흔들리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나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때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행보 구간을 좀 길 수가 있어요 이 상승을 했던 구간만큼은 최소 행보를 할 거고 그럼 한 번 확인해보죠 지금 까맣게 리플이 뚫지 못했던 그 저항선의 가격대가 지금 얼마죠? 0.15달러 0.15달러 지금 0.17달러 현재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0.02달러 물으면 저항선인데 그 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타깃가로 가기 위한 저항선이 그 위로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선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얘는 저항선이 많이 없고 이 구간이 사실 가장 큰 저항이었고 아 줄었네 그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2위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제 저항선을 말씀드릴 때 언덕인 저항선이 있고 산이 있는 저항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사실 그렇게 큰 저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깃을 보자면 그게 0.4달러 정도 된다 그럼 이게 수익률로만 봐도 한 40 400 뭐야 어떻게 봐야 돼요? 얼마입니까? 수익률로 보면 한 200% 조금 안 되게 200% 조금 안 되게 네 근데 이게 제가 비단 도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알트코인이 이런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항선을 이제 갓 뚫어서 테스팅을 하고 저 위에 상방으로 가기 위한 이제 헤엄을 치는 친구들이 많다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의 좀 움직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저렇게 갈 때 이러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다 올라요 비트코인을 못 따라갔던 걸 이 짧은 구간 안에 다 오르거든요 저때 비트코인은 무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시나리오인데 12만 달러가 이번 상승장에 만약에 고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이 사이에 알트코인들은 다 오를 거예요 그 목표가를 찍을 건데 제가 지금 이 목표가는 가상이에요 확정 아닙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수준까지 갔을 때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진짜 장이 힘이 좋아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갔을 때 알트코인들이 한 이 정도까지 중심값 정도까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또 조정을 받을 거 비트코인이 20% 조정을 받을 때 이때는 주의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못 올라요 만약에 8만 달러를 갔는데도 그러면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 때 오히려 얘네가 자금을 좀 빨아들여서 비트코인은 천천히 조정이 나오고 반등도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알트코인들은 그 사이에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비트가 약간 8만이나 어보정 어보정 이러면서 약간 조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비트는 끝물에 다가가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 돈을 빼서 알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사실 패턴이니까 그래서 끝머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알트는 비트의 고점 수준에서 그것보다 조금 전부터 확실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사실 전체적으로 알트가 오르는 장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먼저 가는 애들은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AI 섹터 위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충분히 더 오르고 예를 들어 8만 달러 10만 달러 이상 갔을 때 그때 에트코인은 진입하셔도 저는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트레이딩이 되신다면 근데 조금 기존에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기대하시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을 안다면 알트를 기대를 크게 할 테니 제가 이제 블록미디어에 앵커된 입장으로 알트의 호황 오면 좋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알트 보유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또 이거를 엄청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그런 입장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상승이라는 뭐랄까 지표가 좋아지는 거에서 측면에서는 한번 기대에 범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사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브라이언 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거 하나만 딱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드벤처님이 한국 K코인 좀 봐달라 한국 말씀하시는데 위믹스 마블엑스 엑스플라 얘기하셨어요 그럼 위믹스만 위믹스만 한번 확인해볼까요 비섬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어디가 제일 오래됐죠 저도 잘 몰라요 어드벤처님 어디가 제일 오래됐습니까 위믹스 여기 이제 전체적인 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보자 볼 수 있는 걸로 이 같은 경우는 위믹스에요 저항선을 일로 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게 이제 다른 코인들의 그림이었는데 위믹스는 여기서 한 차례 더 골파기를 하고 이 구간을 좀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좀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조금 계속 어느 정도까지 소강이 될지는 좀 짐작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소강 상태가 유지되는데 그러면 저항선이라고 한 가격대가 지금 이게 달러니까 달러 디트니까 4.5달러 테더 기준으로 4.5달러선에서 저항선을 올라탈 수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화 차트를 어떤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USDT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왜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사랑하는 페페님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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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뭐 기대감을 항상 가지시는 건 좋으시지만 또 실망할 때 그만큼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지금 장이 올라가니까 다행이지 이게 한번 꺾여서 뭔가 주춤한 느낌이 오면 이게 위태할 수 있는 장이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의 물량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은 자기들이 못 먹었잖아 비트의 호황보다 알트가 지금 많이 못 올랐으니 이게 잘못되면 알트는 붕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는 경계심을 항상 갖고 우리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그리고 분산 그리고 아침 9시에 일복 마감 이런 부분들 저항선 알려드린 가격 구간 이런 거 한번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맨님께서 시바이누 400% 존버하신다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수익 수익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경매식 경마식 방송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나 성투하시고요 운하씨가 안 좋으니까 비 맞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화요일날 11시 반에 AM 리포트 라이브로 돌아올 텐데 아이 그 얘기해야지 오늘 사실 저에게 전해드리는 시황은 월요일날 리포트가 AM 매니지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AM 매니지먼트의 진짜 위클리 리포트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월요일날 나오죠 월요일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저희 회사 내부에 전체적인 시황을 올려드리고 제가 데일리로는 요새 아이트코인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저랑 송승재 애널리스트랑 해서 그래서 아이트코인도 데일리로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중요할 때마다 데일리로 왜 이렇게 홍보를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검색하시면 이제 블로그랑 같이 하시는데 구독제로 돌아가는 리포트를 보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AM 매니지먼트 검색하시고요 거기서 매주 월요일 혹은 수시로 나오는 리포트 받아보시면 코인시황 혹은 매크로 분석 다 담겨있고요 저희 지금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도 돼있고 한 달 무료권 있어요 네 그거 보시고 확인해보시고 AM 리포트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포트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